음악 보수 언론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더 디플로매트라는 미국의 유력한 외교 전문지가 있죠 더 디플로매트에서 윤석열 정권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 김건희가 시한폭탄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김건희 리스크는 한국의 시한폭탄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더 디플로매트는 외교 전문지로서 각국의 외교 전문가들과 오피니언들이 보는 언론이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디플로매트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더 비기스트 폴리티컬 리스크라고 했죠 윤석열 그의 부인과 그녀의 김건희의 강증자에 많은 스캔달 그러나 윤석열은 인베스트게이트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기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든 해외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위기고 김건희가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국내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토요일 집회 이후에 혁명적인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윤석열 지지율이 10%로 추락했다 이 사설 제목들입니다 국정동력 성실 우려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지지율이 첫 10%다 조선일보 지지율 19%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이다 중앙선데이 중활판이죠 지지율 19% 한겨레 나는 침해 당선자입니다 한국일보도 윤석열 지지율 20% 풍계다 여당 위기감 증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용히 있던 다른 방법들을 제시했던 이 모든 언론이 이제 와서 이 준혁명적인 상황 대중의 항쟁이 불을 붙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아 국정세진 해라 김건희야 사과해라 도저히 이러다가는 다 무너진다 거리로 그리고 온라인에서 모든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면 당신이들은 막을 길이 없다 뭐 이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그러면서 오마이뉴스에서 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하차 방안이죠 탄핵이 47.7% 하야가 37.7% 임기단축계원이 10.3%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대중의 분노와 대중의 정서 우리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 외에도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 외에도 중도층이라든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이 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도 하차 찬반을 조사했는데요 찬성한다가 58.3% 반대한다가 31.1%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탄핵과 하야와 임기단축계원이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잘 모른다도 10.6%입니다 이 ARS 조사인데요 이제 아마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 관련 여러 조사들이 이번 주에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토요일날 우리가 대중의 불길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는 시작한 것인데요 이 시작점 속에서 어떻게 대중들이 생각하느냐 또 이번 주에 결국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토요일날 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죠 그 천만인 서명운동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대중들의 정치 대중항쟁 이러한 극단적인 미신과 무속에 빠져있는 정치 엘리트들 대 대중정치의 대결이 확실하게 지금 불을 당기기 시작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말이죠 공약까지 관여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관여했는데요 캠프에서 공약까지 특히 문화예술 공약까지 관계했다라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신용환 전 캠프 총괄지원실장 이분 내일 저희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문화예술 공약의 일부 수정이 지시가 왔다 전화가 왔다 김동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김건희의 아주 추측근으로 김건희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그것이 반영됐다 화면 밑에 나오는 대로 수정 전과 수정 후에 김건희의 요구사항이 전달되어 있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안달이 났습니다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안달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이 움직일 때 그 분노가 치솟을 때 여론조사가 10%로 떨어지자 이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그리고 김건희한테 괜히 얘기했다 괜히 찍혀버리니까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이제는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시도제사협의회 상임고문단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남의 몇몇 국회의원들도 나섰습니다 소통해라 이들 얘기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특검 받아라가 아닙니다 내려하라가 아닙니다 소통해라 국정을 쇄신해라 국정을 뭐 어떻게 쇄신할 건가 비서실장하고 몇몇 비서진에 있는 십상시로 거론된 사람들 바꾸겠죠 그리고 장관들 좀 바꾸고 장관 바꿔봐야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절대로 안 바꿀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몇몇 바꿔서 쇄신했다 그러겠죠 총리도 좀 총리 바꿀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이 일치해야 돼야 된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서로 싸우는 건 보기 좋지 않다 뭐 어차피 범죄 공동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지푸라기 잡으려고 싸우는 것인데 하여튼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건이를 활동을 자제하자 결국 문제는 김건이 아니겠습니까 김건이한테 얘기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밟 것인가 이들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건이가 백여 명의 산하단체의 인사권을 주물르고 있고 전시장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건이를 향해서 비수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이 비겁하고 용기 없는 이 사람들 결국 명태균 얘기대로 국민의힘은 졸싹 망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러겠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이번 위기를 자신의 입신양명 자신이 괜찮다 내가 바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부각시켜서 포스트 윤석열 포스트 탄핵 이유를 대비하려고 목소리를 천천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행각은 하여튼 이들은 없어졌어야 될 정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 정당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새로운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윤석열은 꼼짝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예정돼 있는 예산안 시정연설도 참석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1년 이후에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지난번 4월인가 5월이죠 6월인가 국회 개원식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국회는 알로 보고 깡무시하는 거죠 국회하고는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겠다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검찰이 있다 12척의 배만 있는 건지 하여튼간에 나에게는 아직 나의 수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검찰들은 배신과 반란 그런 거 할 성격이 없다 나에게는 그들이 있는 한 그리고 나에게는 명태균 플러스 알파 우리가 항상 걱정되고 우려하면 전화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무당과 미신 그리고 점쟁이들이 수두룩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북 대리전으로 만들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도발하게 만들어서 개혁령을 때리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영구직권할 수 있다 네타냐우 형님 젤렌스키 아저씨와 나는 못난이 삼형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집단의 생각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다 헤리스가 되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적대국으로 돼서 우리는 이 한반도를 전쟁 공포로 만들어서 나 윤석열은 제2의 네타냐우 제3의 젤렌스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0%의 지지율을 기록함에도 꼼짝하지 않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사과하라 사과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달 말인가요 중순 이후에 국민과의 대화 또 쇼이벤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기자회견하지도 않고요 국민과의 대화 쇼이벤트 만들어서 또 KBS에서 독점 방송해서 나는 소통한다 그리고 뭐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서 나는 소통한다 또 그렇게 쇼를 하겠죠 쇼이벤트 그러나 더 잘 알고 더 분노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땡기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군이 비상 대기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병사들도 휴가도 제한했다고 합니다 파주 연천 김포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돼서 안보 관광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반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공격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무인기 침투 이후에 10월 12일 날 북한에 8개 포병 여단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다시 또 발견될 기회는 선전포고로 간주해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인기 한 번 더 날려봐 윤석열 무인기를 언제 날릴 것이냐 그 기회와 틈만 버리고 있는 것이죠 가장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은 민주당과 온 국민이 윤석열의 전쟁 정치 전쟁 카드입니다 이것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렇게 언론의 스타로 등용한 명태균 명태균은 과연 누구일까요? 기존에 언론 보도라든가 취재를 통해서 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여론조사 회사 하나 갖고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 능통해서 그 여론조작의 기술을 갖고서 많은 정치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지력을 갖고 있다 무당 같은 예지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정치인들을 유혹하고 정치인들에게 봐라 내가 당신들을 당선시킬 수 있다 여론조작과 나의 미신적 예언욕으로 당신들을 당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피플파워 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대중이 정치라고 있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이만큼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윤석열과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 셈법은 논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치공학과 그리고 미신적 예언과 점쟁이적, 예지력은 너무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또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많은 정치인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세워서 이 미끼를 던져서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끼에서 걸린 사람이 바로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 김건희는 특히 항상 정신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불안에 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을 믿지 않고 대중의 힘, 대중정치, 여론정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리를 파악한 명태균이가 김건희에게 접근해서 여론조작과 여론조사 그리고 바로 이 미신적 주수를 통해왔고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명태균은 권력 핵심까지 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수시로 윤석열과 통화를 하고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바로 권력의 핵심 비선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의도연구원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비선으로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비선으로 바치고 비선에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핵심 권력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갔고 또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김건희한테 커트당한 것 같은 더 센 명태균이 나타난 것인지 창원상단 등 곡식한 국가사협에 관여해서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같은 데를 만들어서 비선으로 해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하려 했던 이러한 아주 고루하고 아루 전근대적이고 이 비루한 정치 엘리트들의 심리와 심정을 잘 긁어 갖고 자기 자신이 득세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의 핵심에 위치하려고 했던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힘의 중심에 있는 비루한 정치 엘리트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30만 이상이 나간 것은 바로 이러한 비루한 정치 엘리트들과 우리가 바로 대결을 확실한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 대립과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가시화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간이라고 그러죠 김혜간은 윤혜간과 대립된 김혜간 사진 좀 보여주시죠 명태균과 김건희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천하랑과 명태균 그리고 오른쪽인 사람 누구죠?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들이 바로 직권 전 직권 초반에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연막치고 나와서 개혁신당이니 몬신당이니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내망이 다 밝혀졌습니다 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당원의 힘을 믿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믿지 않는 이 비루한 썩어빠진 정치 엘리트들 이번에 우리가 대중의 힘으로 확실하게 몰아내서 대중정치와 그리고 우리의 국민주의인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줘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황금종인님, 백구님, 정도인님, 뉴욕마더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은 비루한 점쟁이 미신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 이러한 비루한 정치 엘리트들이 끝나가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토요일날 우리가 서울역 광장에 모였던 우리의 대중의 함성 그리고 바로 우리가 주인인 이 시대가 이미 시작됐었는데 잠시 우리가 이들에게 권력을 뺏겼었습니다 이제 찾아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 까짓게 가서 가루를 부르게 줍니다 trek 그냥 가arnya 맞고 우원 스파인ástico 스파인동 감사합니다.